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제가 어떤 걸 준비했냐면 양을 100마리 세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찍을까 하는데 아무래도 목소리를 위주로 들려드리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제가 내는 소리에 제 목소리에 제가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향을 세워드릴게요 그러면 귀를 열고 차분하게 들어주세요 이곳에다가 저도 잠들지 몰라요 하지만 꼭 100마리를 다 세워드릴게요 향 1마리 향 2마리 향 3마리 향 4마리 향 5마리 향 6마리 향 7마리 향 8마리 향 9마리 향 10마리 10마리 우리 향을 10마리 까지 샜는데 향이 어떻게 있는지 상상해볼까요? 2마리 제 머릿속으로EM 향의 모습이 어떠냐면 털이 구름을 귀엽게 그린 것처럼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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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털이 구름 모양이고 그리고 양이 제가 생각한 양은 귀가 되게 작아서 몸통에는 털에 붙여서 귀가 안 보여요 털을 안 깎아준 거죠 근데 또 눈은 동글동글 큰 거예요 그래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또 양이 속눈썹도 조금 길어가지고 팔랑팔랑 깜빡깜빡거리면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몸에 털이 복실복실하게 풍성하게 다 있으면 다리가 짤막하니 뒤통뒤통 귀여워야 되는데 이 양은 다리가 롱다리예요 좀 길어요 그래서 그래서 몸통은 통통한데 약간 젓가락 되게 마른 다리가 그 몸통 밑으로 내 다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있어요 그렇죠 이 양의 포인트는 꼬리 같아요 꼬리 꼬리가 어 꼬리가 굉장히 귀여워요 약간 약간 미니 핫도그 하세요 여러분 그 비엔나 소세지를 감싼 빵 미니 핫도그 정도 크기 되게 작죠 근데 거기 털이 또 복실복실하게 풍성하게 있으니까 엉덩이도 귀여운 것 같아요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니까 롱다리에 풍성한 털 롱다리에 풍성한 털 귀는 덮혔고 눈은 탱글해서 속눈썹이 팔랑팔랑거리는 오 약간 귀여울 뻔한 섹시한 향이 됐어요 이 향은 열 번째 향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향을 다 모아오도록 할게요 향 열 한 마리 향 열 두 마리 향 열 세 마리 향 열 네 마리 향 열 다섯 마리 향 향 열 여섯 마리 향 열 일곱 마리 향 열 여덟 마리 향 향 열 아홉 마리 향 스무 마리 향 향이 스무 마리면 꽤 많은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스무 마리 향이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고 조금 널널하게 자유분방하게 뜨려면 어느 정도 크기의 향이 향이 필요할까요? 향이 필요할까요? 초록 뿌리 우거진 들판 같은게 되게 넓어야겠다 근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 스무 마리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여덟 마리는 어우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쭉 모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 마리씩 다시 또 들여보낼게요 향 스물 한 마리 향 스물두 마리 향 스물 세 마리 향 스물대 마리 향 스물 다섯 마리 향 스물 여섯 마리 향 스물 일곱 마리 향 스물 여덟 마리 향 스물 아홉 마리 향 서른마리 쑥쑥 들어오는데 아직 반도 들여보냈다네 근데 삼십 마리를 다 부르고 보니까 어 그 어느 한 마리도 날뛰는게 없이 되게 온순한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이거 그냥 들은 얘기긴 한데 향이 겉보기에 굉장히 온순하고 막 뭐라 해야지 얌전하고 순정순정할 것 같은데 그렇게 성질이 더럽대요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하다가 들었냐면 저희 엄마가 양띠예요 근데 우리 엄마랑 저랑 발대툼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우리 엄마가 저한테 아우 나는 너랑 얘기기만 하면 네 목소리만 들으면 아주아주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이 군두서는 것 같아 막 이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엄마는 생긴건 안그래서 왜 이렇게 성격이 예민하냐고 제가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유 없이 막 예민하게 굴그락굴그락하고 화냈다가 좋아서 웃었다가 해결 부렸다가 막 또 예민해가지고 성질냈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뭐 일을 하면서 손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엄마 요즘에 긴 연기인지 너무 감정기 포기심하고 아닌가 원래부터 그랬나 요튼 요즘에 조금 상대기가 너무 버겁다며 손님이 어머니 얘기를 꺼내시길래 같이 맞지 않고 치면서 우리 엄마의 흉을 좀 봤죠 그랬더니 그 손님의 어머니도 양 뜨시고 우리 엄마도 양 뜨신데 네 동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님이 나이가 좀 있으셨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원래 양 양이라는 동물이 겉으로 보기엔 온순하고 귀엽고 얌전하고 차분할 것 같은데 속에 가지고 있는 성격이 예민해서 아주 볼짝볼짝 뛰어다닌다고 성격이 난리도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양띠들이 다 그런가봐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듣게 됐어요 왜 그 나이에 많은 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농담처럼 그냥 하는 말이긴 한데 근데 각각 나이에 맞는 티별로 동물들의 성격을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제가 향을 30마리까지 샜죠 이제는 그 다음 향들을 또 불러올게요 이거 이거를 이 영상을 우리 엄마가 보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엄마는 제 목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안 볼 거기 때문에 본다 한들 지금 여기까지 절대 볼 일이 없을 거라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럼 다음 향들을 불러올게요 향 31마리 향 32마리 향 33마리 향 33마리 향 35마리 향 36마리 향 37마리 향 38마리 향 39마리 향 40마리 이어서 향 41마리 향 42마리 향 향 43마리 향 44마리 향 45마리 향 46마리 향 47마리 향 48마리 향 49마리 향 50마리 향 50마리 자꾸 향을 새다보니까 몇마리 몇마리 하다보니까 지금 시간이 3시 40분 정도 됐거든요 긴 마리가 생각이 나요 배가 고픈 것 같아요 향 향 향 100마리 새는 것도 여러분 보통일이 아닙니다 원래 조금 잠잘때를 놓치고 그리고 잠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면 잠보다 더 빨리 오는게 배고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고픔을 못 이겨내면 못 이겨내고 뭘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오늘 따라 얼굴이 부었구만 이런 소리를 듣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먹지 않을 거예요 배가 고프지만 냉장 냉장 냉동실에 김말이가 있어서 헤어라이기에 튀겨서 먹을 수 있지만 저는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향을 새도록 할게요 향 51마리 향 52마리 향 53마리 향 54마리 향 55마리 향 56마리 향 57마리 향 58마리 향 59마리 향 59마리 60마리 향 60마리 까지 샜는데 아직까지 잠에 못들고 60마리까지 따라오신 분 있나요? 60마리까지 따라오신 분이 잠에 못들고 따라오신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저 60마리까지 들었어요 하늘정님 사랑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저도 사랑해요 라고 댓글을 남겨드릴게요 향 61마리 향 62마리 향 63마리 향 어 내가 아까 64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샀던 것 같은데 갑자기 1 2 3 4가 뜨네요 어떻게 하지 그냥 마음이 가는대로 새도록 할게요 향 65마리 향 66마리 향 67마리 향 69마리 향 7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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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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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요 향 향 71마리 향 72마리 향 73마리 향 74마리 향 향 향 57마리 향 향 향 향 9마리 향 향 80마리 80마리 긴 마리 길이 긴 마리 긴 마리 енные 양여준 한 마리, 양여준 두 마리, 양여준 세 마리, 양여준 네 마리, 양여준 다섯 마리, 양여준 여섯 마리, 양여준 일곱 마리, 양여준 여덟 마리, 양여준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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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양여준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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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아흔 마리, 긴 마리 긴 마리, 긴 마리, 한 마리, 긴 마리 긴 마리, 양 아흔 마리에서 이제 열 마리만 더 세면 긴 마리 아 제가 뭐라고 하는지도 이제는 머릿속에 양만큼 긴 마리가 가득해요 그러면 나머지 양 100마리를 향해 달라고 합니다 자 양은 한 마리, 양은 두 마리, 양은 세 마리, 향하흔 대마리, 향하흔 다섯 마리, 향하흔 여섯 마리 향하흔 일곱 마리, 향하흔 여덟 마리, 향하흔 아홉 마리 아홉 마리, 향하흔, 두구두구두구두구 향 100마리 여러분 향 100마리를 제가 다 세웠어요. 100마리 세 동안 앉은 사람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써주세요. 그럼 제가 다클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써줄게. 전에 제 영상을 봐주시던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단어 반복하는 소리가 굉장히 좋은데 제가 단어 반복을 좀 짧게 하는 편이라고. 그런데 단어를 길게 하기 힘드시죠 라고 이해해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이 들다가도 또. 아 그러면은 단어 반복을 또 한번 진짜 지겨운게 뭔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향을 세워보게 됐는데. 아주 100마리씩 향 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물들을 조금 세워볼까요. 목소리를 제 목소리를 좋아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향 세는게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는 또 다른 아이를 세워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그럼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하나 둘 셋 넷 다섯 뿅 안녕. 하나 둘 셋の 감 behavior. 안녕히 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